여러분의 장점은 굉장히 섹시하면서도 착하면서도 노래도 잘해요 춤도 잘 추시는 그 섹시한 매력을 가지고 계신 저희 로시엔투어의 퓨처링을 함께 해주신 분입니다 이 분은 정말 사랑스러워, 너무 섹시한 사람입니다 사랑스러워? MC님이 더 섹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컨트롤이 더 섹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뱅자마자 느꼈는 게 지젤 function 모델을 닮으셨고 아, 네, 네, claro 그 지젤 function 모델을 닮으셨고 그 지젤 function 모델을 닮으셨고 그 지젤 function 모델을 닮으셨고 여기는 Rachel McAdams 닮으셨고 우리의 컨트롤이 더 섹시한 사람입니다 그 지젤 function 모델을 닮으셨고 그 린로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는 그 지젤 function 모델을 닮으셨고 그 지젤 function 모델을 닮으셨고 여러분, 여러분, 소개해 주세요 öğren증! 왜 이러고 싶은edar Нет? 다ختui 거죠! 김치 synchos 이데? 김치 전ён 내꺠 Listen! 택? 나 Delhi! 이겼어 Guysley imento 아까 시즉 신iste 네. 나 여기로 무슨 소리가 네. 너가 모르는 소리가 다 있었는데? 요거는 수식을 하고. 네. 저는 자신이 colabor했습니다. 너가 없는 베어 화려한 거erdad 큰 sole existed. 여기서 진짜. 생각은 어떻게utive 못하는거입니다. power받고? 을 앞에만. 네. 너무너무. 왜 진짜? 너무너무. 무슨 생각했을까? 네. 제가 월드하니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. 너가 siempre을 가야 봤을까? 나도 그게도 없었을gle. 레슨이 처음 만났을 때 항상 인사를 키스로 할 때 그때 처음에 어떠셨냐고 그때는 나 좋았어요 아 내가 웃어